저렴한 요금제가 강점인 알뜰폰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알뜰폰 시장도 이통삼사가 장악하며 소비자 편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이달 21일 기준 1,00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선후불 가입자는 600만 명 안팎으로 통신삼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이통삼사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중소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이통삼사의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